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동욱입니다. 드디어 수학력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. 오늘 많이 힘드셨죠?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결과가 어찌됐든 정말로 오늘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. 날씨도 춥고 수능장에서 가끔씩 외롭고 힘들고 했을 텐데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꼭 부여잡고 끝까지 수능을 무사히 마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선생님이 오늘 9시에 지금 10시 조금 넘었는데요. 9시에 마지막 문자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. 잘한 학생도 많고요. 그리고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온 학생도 있겠지만 정말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여러분들 앞날에 정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. 선생님은 지금부터 오늘 수능 선생님 국어선생이니까요. 오늘 수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등급 그 다음에 총평 그 다음 몇 문제 까다로운 문제들 해설까지 그렇게 시간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자 일단 메가스터디 기준 등급 컷입니다. 1등급은 91점 2등급은 85점 3등급은 76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의 가능성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여러분 확정된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 거고 2등급 컷트라인 되게 중요한 학생들도 제법 많죠. 아직은 결정된 거 아니니까 한 2, 3일쯤 더 지나봐야 정확한 게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뭐 거의 대부분의 입시 사이트에서 이런 식의 등급을 지금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1등급이 91점이었다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작년 수능만큼 막 핵불 수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무난하게 풀 수 있고 그리고 변별도 어느 정도 가능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랬어요. 차분하게 이해 위주로 국어 공부를 좀 차분하게 잘 해왔다면 수능에서 무난히 괜찮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요. 그냥 급하게 마치 내신 공부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국어 공부했으면 이번 수능도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. 어쨌든 1등 컷은 91점입니다. 그 정도의 난이도였다고요. 자 그 다음에 오답률입니다.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냐라고 했더니 40번 문제 3점짜리 경제학 지문의 3점짜리 문제였죠.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BIS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3점짜리 문제에다가 시간이 좀 급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스킵하고 간 학생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답률이 28% 정도 나왔습니다. 꽤나 좀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두 번째 문제 14번 문제는 선생님이 14번이 오답률 2위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사와 경용사 구별 자체가 제대로 잘 안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동사와 경용사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제로 따진 게 조금 복잡하기도 했죠.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률이 38%인가요? 그렇게 나왔어요. 오답률은 62%.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의 29번 문제, 레트로바이러스, 그 다음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, 그죠?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묻는 그러니까 그 기역과 니은이 밑줄 쳐져 있는 그 두 문단을 아주 꼼꼼히 잘 읽어줬어야 풀 수 있는 물론 답은 확인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2, 3, 4, 5번 선지를 지워내기가 쉽진 않았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역시 경제 지문 41번 문제 그 다음 차차 하나씩 봅시다. 이 문제들은 다 다룰 거니까요. 그 다음에 과학의 27번 문제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보면 화작은 아주라는 표현을 쓰면 또 욕 들을 것 같긴 한데 아주 평이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.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. 선생님의 경험을, 선생님의 느낌을. 화작은 아주 무난한 편인 것 같고요. 문법도 무난하긴 했는데 몇 문제 오답률이 좀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훨씬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. 문학에서의 오답률 높은 문제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주로 비문학, 비문학 중에서도 인문 논리철학 지문보다는 과학 지문과 그 다음에 경제 지문 이 두 지문에서 실제로 변별력이 갈리지 않았나 결국은 이번 수능은 비문학의 독해 실력이란 것이 점수를 가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험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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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